사랑했다 김연지! 더워가지고 니가 내 방에서 차 이게 여자한테 미쳐갖고 나라도 팔아먹을 놈이 원래 사람은 미친거야 미친거야? 미친 이 미친놈아! 완벽하네 너무 완벽해서 사람 냄새가 안나 온몸아 어딨어? 누가 함부로 들어오래? 누가 함부로 들어오래? 다시 차가 많이 익은데 우리 어디서 뵌적 있습니까?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사람들이 분명해 남들이 이상하게 가면 상관없어 현진 너에서 좋은거야 미친